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라고도 알려진 이 곡은 한국어 가사도 좋지만 원곡의 뜻을 보면 이 곡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음악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예수 크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왓퍼드에 있는 영국 성공회의 소울 서바이버 교회는 마이크 필라바치 목사님을 중심으로 11명에서 개척을 시작하여 점점 성장하였고 건물을 사게 될 정도로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멤버 중에 맷 레드먼이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처음 2, 3년간은 경배가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고 이들은 예배에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똑같이 경배를 드렸지만 텅 빈 느낌을 느꼈습니다. 배터리가 빠진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는 순간이 사라진 것을 느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하고자 한 이 마이크 목사님은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걸 느끼고 음향 담당자에게 소리를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느려서 장례식 갔다는 생각이 들어 빨리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건 평소보다 15분 예배가 일찍 끝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경배의 소비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경배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이 곡은 내가 좋아하는 곡이 아니라 경배가 되지 않아. 경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마이크 목사님은 찬미의 제사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아올 때 재단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제사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죄를 완전히 덮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드리길 권장하는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찬양하는 의미의 찬미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두 예배에 와서 그저 맷 레드먼과 찬양팀이 해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이 실수하면 그날은 안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계속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정말로 간절해진 목사님은 찬양팀을 중단시키기에 이릅니다. 아무도 인도하지 않고 예배에 오면 모두 둘러앉아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으면 감사나 경배나 무엇이든지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기로. 목소리와 성경만 가지고 한 공간에 모여서 그런 것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 보기로 한 겁니다. 첫 2주는 정말로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고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 남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마이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방법을 잊은 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어요. 3주가 지나자 한 사람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에 있는 경배하는 구절을 읽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전원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 앉은 사람이 노래가 끝나면 또 다른 쪽에서 노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이 전원이 모두 켜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지.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어서 당신의 임재가 제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맷 레드먼에게 혼자 기타를 치면서 경배를 인도해주기를 부탁했고 그가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만든 노래를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높여드리기에 합당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왔습니다. 노래 그 자체를 요구하신 것은 아니기에 노래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제가 경배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마이크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께서는 훨씬 더 깊이 살피십니다. 당신께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제가 경배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인데 주님,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배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그분에 대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죽어있는 경배 그러나 음악은 좀 엉성한데 마음이 있는 경배 궁극적인 최고는 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 집중하며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찬양의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들이 내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든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들이 내 주님을 향한 더욱 진실한 예배들이 내 주님을 향한 노예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든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들이 내 주님을 향한 더욱 진실한 예배들이 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들이 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들이 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들 진실한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든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틀림없어 찬양의 열기 한글자막 by 한효정